보인다! 보여! 보입니까? 우리 단어 혼레복 입은 모습이 보인다! 보여! 저, 저 겁도 없이 자유분방한 윤 단어를 누가 말릴까? 이렇게 보니 더 예쁘다? 너무너무 좋아요! 좋으면 이 오래배한테 시집을래? 오라버니는 참 다정한 분이십니다. 언제 시간 좀 내줄래? 내가 할 말 있는데. 너는 너무 걱정해서... 다칠까 봐. 고안 trọ tình yêu 23h30 thứ 2 và thứ 3 hàng tuần bắt đầu từ ngày 27 tháng 3 trên ứng dụng ca cộng phim phát song song với Hàn Quốc duy nhất trên ca cộng.